혜란쌤 온라인 PT는 남녀 모두 상관없이 적용되는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혜란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엉덩이와 복부를 자극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. 첫 번째 동작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누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. 먼저 양손 엉덩이 옆에 내려놓습니다. 양쪽 다리를 천장 쪽으로 번쩍 뻗어내실 거고요. 발끝을 당겨 플렉스 가져가실 겁니다.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. 접으셔도 괜찮습니다. 허리를 지면 쪽으로 꼭 누르실 거고요. 아랫배에 힘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십니다. 그리고 한쪽 다리씩 업다운이 들어가실 거예요. 시작할게요. 하나, 후 하나, 후 둘, 후 둘 다리를 길게 뻗어낸다는 느낌 셋 후 셋 후 넷 후 넷 허리 딜썩이면 안 돼요. 다섯 등허리 딱 누르시고 다섯 후 여섯 후 여섯 툭 떨어지지 않도록 일곱 후 일곱 후 여덟 후 여덟 허리가 너무 들썩이면요. 손 엉덩이 뒤에 딱 잡으셔도 괜찮아요. 아홉 후 아홉 후 열 후 열 후 하나 후 힘 풀리면 안 돼요. 하나 배꼽 끌어올려주시고 둘 후 둘 호흡 후 뱉으세요. 셋 후 셋 후 넷 후 넷 허벅지도 살짝 아픈 거 맞아요. 마지막 다섯 후 다섯 후 그대로 천천히 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. 무릎 접어서 안아주세요. 후 자 두 번째 동작은 상복부와 같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. 하체는 방금 전 동작과 동일해요. 다리를 후 내뱉으면서 내려갈 때 상체가 후 올라오실 거예요. 돌아올 때 동시에 돌아오고요. 마찬가지 반대쪽 후 목을 꺾어버리시면 안 돼요. 팔꿈치를 벌리고 턱 끝을 천장 쪽으로 드러낸다. 시작 하나 후 하나 후 둘 둘 둘 후 셋 턱 끝 대시고 셋 후 넷 후 넷 후 다섯 팔꿈치를 오픈하세요. 다섯 후 여섯 여섯 후 여섯 후 일곱 허벅지 끝까지 힘 일곱 후 여덟 후 여덟 후 아홉 후 아홉 입술을 천장 쪽으로 우 내밀 거예요. 열 열 열 후 열 다섯 개 남았어요. 하나 후 하나 후 둘 천천히 툭 떨어지지 않도록 둘 후 셋 후 셋 후 후 넷 넷 이제 복구 자극 오실 거예요. 넷 후 다 왔어요. 다섯 후 다섯 후 천천히 돌아오시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서 팔꿈치 하시고 무릎 접어서 안아주세요. 후 세 번째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입니다. 발끝 하나하나 뒤로 보내 플랭크 포즈를 만들어주세요. 허리 처지지 않게 아랫배 집어넣으시면서 엉덩이 살짝 들어주세요. 어깨가 앞으로 밀리거나 또는 너무 뒤로 오시면 안 돼요. 어깨와 손목 일직선 나란하게 두시고요. 그 다음에 무릎을 후 반대쪽도 후 가볼게요. 하나 후 하나 후 둘 후 둘 후 셋 후 셋 후 넷 후 넷 후 다섯 어깨 처지면 안 돼요. 다섯 후 여섯 엉덩이 높이 그대로 여섯 후 일곱 후 일곱 손가락 마디마디로 누르시고 여덟 후 여덟 후 아홉 후 아홉 후 열 후 열 후 다섯 개 담았어요. 날개뼈 체크 하나 후 하나 후 둘 후 둘 후 후 셋 후 셋 어깨 한 번 더 미세요. 넷 후 넷 후 마지막 다섯 후 다섯 후 그대로 발끝 대시고 무릎 내려놓으시고 엉덩이 엉덩이를 뒤로 보내서 어깨를 쭉 늘려주세요. 자, 마지막 동작은 서서 앉은 동작이고요. 양쪽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실 겁니다. 편하게 깍지를 껴 주실 거고요. 오른 다리를 사이드 뒤로 보내실 거예요. 뒤로 멀리 보내셔서 그대로 앉았다가 올라오시고 돌아오는 동작입니다. 다리를 뒤로 보낼 때 상체가 같이 틀어질 수 있어요. 내 상체 골반 엉덩이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요. 앞에 있는 무릎이 내 두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 맞춰 놓으시고 그대로 돌아오시는 거예요. 준비 시작 하나 후 하나 후 둘 후 둘 후 엉덩이를 뒤로 쭉 뺐다가 돌아오실 거고요. 뺐다가 돌아오십니다. 넷 후 상체는 정면 후 다섯 어 다섯 어 여섯 어 여섯 어 일곱 무릎 딱 고정시켜 놓고 일곱 업 여덟 업 여덟 쿵 떨어지면 안 돼요. 버티면서 가셨다가 올라오고 버티면서 가셨다가 올라오고 버티면서 가셨다가 올라오고 업 열 업 열 개 남았어요. 하나 업 하나 하나 무게 중심을 앞다리에 실어 주실 겁니다. 둘 업 앞다리를 밀면서 올라오세요. 셋 업 셋 업 넷 발가락 뜨면 안 되고 넷 후 다섯 업 다섯 다섯 후 여섯 업 엉덩이 뒤로 여섯 후 일곱 업 일곱 업 여덟 후 여덟 후 후 어깨 힘 빼세요. 아홉 후 아홉 후 마지막 열 어 열. 그대로 가셔서 바운스로 가실 겁니다. 엉덩이 들어 쭉 빼시고요. 상체 살짝 숙여서 무게중심 발가락 쪽으로 보내세요. 여기서 바운스 10개 갈게요.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뒷다리에는 힘을 빼야 돼요.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앞다리 밀면서 올라와서 돌아오시고요. 반대쪽 사이드로 보내서 내려가요.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 앞으로 준비 시작. 하나 둘 후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와요. 발바닥 밀면서 돌아와 중간으로. 자 오늘 저와 함께 엉덩이도 자극시키고 복부도 자극시키고 전신을 사용하는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세트만 했는데도 벌써 열이 나고 흥분거리는데.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하시면 총 세 세트 진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조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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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.